1대4 3점 뒤져있는 김지원 안태형 복식조 자 리시브 포인트 탑 스핀 길었어요 레티 걸리는 자 포인트 탑 스핀 야 이번에도 야 이번에는 자 벗어났어요 309의 상황 김지원의 서블렛 3 또 한번 렛 자 서브덱점 결 그렇죠 길었어요 조제 졌습니다 엣지까지 나옵니다 자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아 그러나 아 승부를 걸어봤어 어떻게 해낼지 조제준 서블렛 다시 한번 조제준 정민혁포 엔드탑 아 네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벗어납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선 여자복시 길이가 금청구청에 이다솜 정유미 선수 네 남자복시 길이가 받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공격 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러나 결국은 심지어 벗어내려 정민혁포 시낙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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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선수의 기쁨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